정말 이상한 규칙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 보고 있었는데 아니 당황스럽네요. 이걸 어떻게 맞춰? 아니 이거는 못 맞추지 포기하고 새로운 것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티오리 체인 라이트팀 연구원 배예찬입니다. 허시원입니다. 오늘은 패스워드 게임이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 패스워드 게임은 비밀번호를 만드는 게임인데요. 이 간단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게임을 50분 내로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사실 비밀번호를 추측하는 것은 알겠는데 만드는 게임이라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데 한번 해볼까요? 5글자여야 된다. 숫자를 포함해야 된다. 여러분 AAA 같은 패스워도 절대 쓰시면 안 되지만 게임이니까 막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대문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이 뒤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숫자를 더해서 25가 돼야 된다. 1, 2, 3 더해서 6이니까 9, 9, 1 넣으면 25가 되니까 시원님 생일이 언제예요? 1월입니다. 1월을 넣어볼까요? 정말 이상한 규칙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한국인니까 펩시 해볼까요? 35는 5 곱하기 7이니까 5랑 7을 넣어보겠습니다. 캡차 넣어주세요. 얘는 3, 4 아 캡차를 넣으니까 더해서 25가 돼야 된다. 규칙이 깨져서 그거를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 그리고 이거 그러면 워드를 못 풀면 패스워드 게임도 못 푸는 건가요? 저는 보통 하우스로 시작하고요. 트레인을 쓰게 되면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 빈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캔을 해놓고 시작하면 좋은데 오늘의 단어가 이상해요. 그래서 밀키를 하면 MLK도 나름 이 정도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early? 오, 있는 단어였네요. 네. early를 넣으면 되겠네요. early 이건 넣는 걸까요? 그렇게 주기율표에 원소 기호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아무거나? 그러면은 여기에 달이 있으니까 이걸 다 복사하면 커피 나라를 추측하라는데 뭔가 인도의 이미지에 되게 가까워 보이긴 한데 인디안 인디안은 틀렸네요. 저의 전략은 큰 길로 나가서 교차로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 이미지 보면 몇 초 만에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알켓 컴퍼니 쿠마씨가 도시름이면 좋겠다. 이제 쓰게 되는 가나 오 오 비슷한 거 같아요, 사실. 비슷한 거 같아요. 아 오케이. 오 리비어가 무슨 뜻이죠? 윤년이요. 윤년이요. 네. 이거 하면 또 25호 맞추라고 할 거예요. 체스를 하는데 퀸을 H3로 가서 먹고 1분 후에 아 체크를 안 해서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 계란이 폴이라는 이름의 치킨이라네. 패스워드를 넣어줘서 안전하게 만들어낸다. 안전하게 만들어낸다. 것 같습니다. 네. 됐네요. 원소 기호를 다 합쳐서 200이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152에다가 53 더 하면 이미 넘었죠? 1분 후 37 seconds later. PD를 넣어야 되네. 오케이. 이제 모음을 타 불들을 치겠습니다. 나중에 막 이탤릭도 생길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불이 났다. 빨리 불을 꺼라고. 오 뭐야 이거 없어지잖아. 빨리 없어야 되네. 아니 그 보고 있었는데. 당황스럽네요. 없어진 숫자가 뭐죠? 저 힘 아이콘을 또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오 되게 많이 오르네요. 모티베이션을 하는 거를 추가하라 그러는데 저 아이를 추가하면 또 꼬이니까 중간에 있는 아이에다가 넣읍시다. 오케이. 꼬리 깨어났어요. 오 치킨으로 바뀌었다. 굉장히 귀찮게 됐네요. 미리 많이 넣어놓죠. 많이 배급을 해주겠습니다. 이러고 보다 보면 이제 또 3개씩 줄어들겠죠. 입문에. 그러면 또 불 나겠지? 꼬리 또 나쁜 짓 하겠죠. 저희 패스워드를 맞춰버리겠죠. 그럼요. 그럼요. 밥도 많이 먹이면 안 돼? 게임 오버야? 다시 해야 된다고? 정말로 다시 해야 된다고? 게임 오버가 있는 게임이었어요 이게? 아니. 폴 정신 차려. 새로 고침 해볼게요. 다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쉽지 않아. 개최마을이야. 답이 똑같았으면 좋겠다. 개최마을 다르죠. 아 농단 얘기인 거 같으니까. 아 나라가 바뀌었어. 심지어 너무 초월인. 아니 심지어 너무 초월인데? 이걸 어떻게 맞춰. 아니 이거는 못 맞추지. 포기하고 새로운 거 좀 할까요? 다른 문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저희 티오리니까 해킹해서 뚫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24, 25. 어 이런 건 할 만하지. 캡처해서 이미지 검색감 나올 것 같으니까. 프라이브 룩 크네요? 독일 독일인가. 오케이. 아니 퍼들도 바뀌었어. 얘 때문에 게임 오버 됐잖아요. 이 폴. 아니 게임 오버가 있는 게임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중간에, 중간에 나네? 아니. 다시 한 번. 많이 번졌네요. 이것 때문에 게임 오버 됐잖아요. 아니 밥을 많이 줬다고 게임 오버 시키는 게 안 있어. 6분 26초. 타이머 카운트다. 이런 게 있어. 오케이. 근데 얘는 6분 41초짜리예요. 아니. 일단 벌레를 계속. 네 벌레를. 4개 안 되나? 폴이 죽었어요. 이번에 폴을 지워서. 아니. 살려놨는데? 그러니까. 살렸는데? 아니. 미안합니다. 폴이 닭고기가 되었네요. 미안합니다. 태초마을이야. 아마 아직 클립보드에 살아있지 않을까. 31분 58초예요. 31분 58초. 맨 위에 거 31분 58초네요. 아. 아. 아니. 엄청 어려운데요? 어? 안 되는데 그럼? 이거 59초는 인정해주는지. 아. 봐준다 봐준다. 오케이. 그러면 C 하나만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안 돼. 근데 C가 로마자예요. 아. 로마자예요? 아. C가 로마자예요? 아니. 피지컬 게임일 줄 전혀 몰랐어요. 일단 92인. 32분 안 돼? URL 쇼트너 같은 걸 써도 안 될까요? 오. 똑똑한데요? URL 쇼트너를 씁시다. 오케이 쑤 sorting도 좋아해요. 수소좋아요. 쑤 Dud 좋네요. 안 되네. URL 쇼트너가 안된다고? 어. 허허허. 허허ľ. 아니 이게 그니까. 규칙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요? 아 이게 운도 되게 좋아야 되네. 실패에요? 패배하는 거예요? 이럴 순 없어. 집가서 깨고 간다. 홀만 아니었어 너무. 홀때문에 두 번이나. 아. 큐차 새로고침 있었구나. 아! 아! 아니 또 긴데? 이거 실패하면 실패인 것 같아요. 17분짜리. 과연 URL을 봐줄 것 같아요. 뭔가 잔뜩 있는데? 안될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또 억가 많이. GG인가? GG죠. 저희 패배한 거죠. 피지컬 게임일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억가 플러스 피지컬 플러스 다양한 영역을 테스트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시켜보고 싶은데 게임을 깰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문제 리셋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구글 지도 멋있게 해킹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1시간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새로 고침이 더 빠른 방법 같은 새로 고침해버렸지만 다음엔 더 멋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재미는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어려운 스무게를 하는 느낌? 저희는 촬영 시간 때문에 게임을 클리어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내지만 여러분은 꼭 이런 억가들을 뚫고 나서 한번 클리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클리어하셨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왜냐면 이건 굉장히 깨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티오리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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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